전달이 될 것 같다 도전이 되어있어, 날들아! 카라 우리 뒤에야 며시 뒤쪽에 오уль 정면으 공 쓰고 우리 먹어야 돼요 와 진짜 정면으로 말하라 어쩌면 디바 먹으면 돼 목적을 해외하고 저희들이 계신지? 가야 디바는 막건네 뭐가 괜찮았지? 비싸요 형 쿡 몇? 35 35 아.. 오케이 오케이 아.. 터졌다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아.. 혹시 메리 쉬고 있어요? 아.. 등 못 받아 좀 앞으로 하자 앞으로 하자 땡큐 메리시 버리고 메리시가 올리네 있어요? 아.. 나 아직 없어 아.. 메리시 개피? 메리시 개피인데 메리시도 개피고 파라도 개피인데 아.. 안 되다 비트가 찬단 말이야 우리꺼에요 비디오도 레이서 다자마자 비트 찍어 죽고 레이서 망치 운이에요 왼쪽으로 흘려줄게 하잉 아.. 나이스 비트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메리시 볼게 메리시 메리시 뭐 다른거죠? 나이스 엄 대박 라인 정면 파라 안돼 파라 컷 라인 정면 봐 파든 나이스 나이스 라인 개피 파데 불러요 이제 파리만 부르면 돼 아 메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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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리시 메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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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리시 메리시 아이스 나이스 힐었어 힐스 나이스 나이스 구슈 구슈 아직 아니 나이스 우와 와우 우와 대박이다 와 이거 진짜 아 진짜 아 힘들어 우리 0에서 99 끝까지 와 와 우리 아주 그냥 먹었어 이거 첫 판대일걸요 아마? 첫 판대다 마지막 거 진짜 우리 잘했다 진 잘했다 잘했다 막음 피해 4만 4만을 막아 아 대박이다 막음 진짜 제대로 비밀 아 진짜